안녕하세요 임진완 프로입니다 2019년도 올드앳골프와 함께하는 어린이병원 돕기 후원골프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10월 25일 360도 골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날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골프도 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SBS 터닝포인트 촬영차 해외에 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좋은 일을 하신다니까 많은 스폰사 회사에서 상품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더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린이병원에 돕는 이런 자선 행사에 많은 분들이 와서 골프도 즐기시고 상품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프로골프도 그 다음에 많은 연예인분들이 유명하신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실 때 참석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상품을 좋은 상품을 또 제가 내놓고 또 레슨에 저하고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레슨권도 제가 상품에 내놓고 여러분들 당첨되시면 제가 열심히 또 여러분들 골프 레슨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좋은 일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고 또 즐거운 골프도 이렇게 쳐주시고 재밌는 행사를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빌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분에는 꼭 2020년도에는 제가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의 참석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많이 상품도 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좋은 일 많이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